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잘하셔서 든든합니다. 뭐 잘할 게 뭐 있어요. 그냥 간단한 음식인데. 그런데 보니까 요리에 진짜 진심이시고.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.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셰프한테 이런 건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. 제가 20년 전에 지방에 근무할 때 이름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자 요리사분인데 그분이 하여튼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끔 봤어요. 그분이 아주 음식을 아주 쉽게 쉽게 이렇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지방에서 잘 해 먹었어. 예를 들면은 계란 파 볶음밥 뭐 이런 건데. 가만히 보니까 파부터 먼저 파기름 내가 갖고 싹 볶아 소금 좀 넣고.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란을 이제 뭐 약간 스크램블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. 굴 소스 약간 넣어가지고 싹 비비는데 후춧가루 넣고. 그걸 한번 해 보니까 만드는데 뭐 한 5분밖에 안 걸리고. 그래서 내가 그걸 아침에 잘 해 먹고 출근했어요. 안 계세요. 이쪽으로 갈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손님 오셨나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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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환영합니다. 가만히 있어. 나도 좀 나가서 오자고. 네. 오 귀여워. 목걸이 있어. 안녕. 얘는 좀 크다. 웰스코기 중에서는? 네. 양평산입니다. 양평산. 그래서 얘들이 잘 먹고 잘. 그래? 운동량이 꽤 많잖아요. 네. 이거 칸. 코코. 아이고 우리 코코. 네. 눈이 와서 좋아? 네. 엄청 좋아했어요. 눈이 와서 좋았어? 어이. 아 진짜 우리가. 강아지 데려오는 손님을. 아 준비를 하셨구나. 야. 집중한다. 오. 집중하네. 그냥 계시면 안 돼요. 집중하네. 그냥 계시면 안 돼요. 그냥 셰프님. 저희가 또. 뭐 봐야지 또. 아 우리 칸한테. 네.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세요. 하이파이브. 가만 있어봐. 얘가 칸 이렇게 양쪽으로. 칸 우리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이리 와. 자. 하이파이브. 양손으로.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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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우리 코코는. 코코는. 뽀뽀하세요.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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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. 그래. 자. 우리 코코. 와 좋다. 니들. 여기 관식도 주시고. 나는 강아지 사실은. 간식 줄 때. 그냥 줘요. 너무 좀. 너무 조건을 달아서 주면. 우리 칸, 코코. 사실은 조건 없는 사랑이 좋죠. 그러니까. 일단 앉으실까요? 그럼 우리 코코 아빠 식사를 해 드려야지. 어떻게 해? 손을 좀 씻어. 기다려. 앉으십시오. 메뉴를 한번. 이게 메뉴인가요? 네. 별게 다 있네요. 이걸 다 만드실 줄 아시는 거예요? 간단하게. 더 많으세요. 추린 겁니다. 아직 요리 잘 하신다고 들어서. 맞습니다. 저는 김치볶음밥 먹을게요. 김치볶음밥이요? 늘 손님들이 바로 고르시더라고. 양평에서 지금 오시는 길이시죠? 네, 양평에서 왔어요. 김치볶음밥이 맛있다는 소음이. 정하고 오셨어요. 한번 불을 한번. 지금 바로 요리를 시작하셔서. 급하셨어요. 배고플까 봐 또. 제가 뭐 드릴까요? 김치 볶음밥? 김치? 라면을 조금만 드리게. 국물 챙겨주시는구나. 네, 네. 여기도 불 좀 놔주십시오. 네. 아, 후라이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튀기듯이. 야채는 이따드릴까요? 아니요, 김치맛. 김치맛. 네. 아... 한 줄 쫙. 한 줄? 맛있죠. 왜 안 해? 응? 저도 집에서 요리를 하거든요. 아무래도 강아지를 8마리나 키우신다고 하니까 강아지 먹을 걸 또 많이 만드실 것 같은데. 초보님도 직접 요리하시죠? 아, 뭐 간단히 그냥. 일주일에 한 번 정도? 바쁘시니까 그렇지. 네, 요즘은 바쁘셔서. 그 뭐야, 방송 나간 거 봤거든요. 계란말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. 계란말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. 계란말이 얘기 좀 못하시더라고요. 그게 쉬워 보여도 그게 함부로 못하는 요리예요. 그래서 각을 딱 만드시는 거 보고 대단하시다. 강아지 2마리 키우신 거예요? 아니, 8마리 키우신 거 아시잖아요. 아시잖아요, 벌써. 8마리. 오늘 2마리만 데리고 오신 거예요. 우리 식당이 강아지하고 같이 올 수 있는 식당인지 물어보셔서. 지금 얼마든지. 8마리. 7마리 키우시잖아요. 강아지 4마리랑 고양이 3마리. 다 알고 계시네요.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솥이 좁아서 다 건너 건너서 알죠. 소 좀 봐주세요. 불담당. 이번엔 그릇을때가 활용하게 만들었을때는 제자리기입니다. 다시 한번 할 shops. 중간에 공사의 손을 만드시는 Hop. 제발, 그냥 다 선택해 주셔. 너무 Imperable 보관 흥이 예상. 공사의 손을 만드시키고. 제자리기까지 제자리기까지. 소 좀 보관한 제자리기까지. 어제 함께 몸을 만드시켜라요, 이렇게 양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. 한 시간 내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이 정도는. 제가 그랬잖아요. 다 많아 보인다. 딱 한 숟가락만 넣으십시오. 더러 드릴게요. 드세요. 드리셨어요? 맛있을 것 같아. 노른자 안 터트리셨어. 음식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떠세요? 제 취향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. 역시. 저도 김치볶음밥에 참치는 안 넣어서 먹거든요. 삼겹살을 넣거나 스팸으로 해서 먹거든요. 평소에 어떤 요리를 해주세요? 일단 와이프가 좋아하는 요리를 보통 하죠. 보통 그렇지 않나요? 그렇죠. 안 그러면 똑같이 나니까. 똑같이. 저 멸시코기 여덟 마리를. 저걸 여덟 마리 낳았는데 누구 분양 안 하고 그냥 다 키우시는 거구나. 네. 지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. 여덟 마리는 엄청난 숫자잖아요. 그럼. 제가 이제 분양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엄마 아빠는 꼬리가 단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런데 저는 몰랐지. 원래 그런 줄 알았죠? 그런데 새끼가 탁 나온 거예요. 여섯 마리가. 그런데 꼬리가 다 달려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꼬리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저 아는 수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꼬리가 있으면 그 당시만 해도 작종 취급받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거다.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분양이 안 될 거면 내가 다 키우겠다. 제가 일일이 다 새끼를 받았거든요. 다 받아서 다 시키고 일일이 다 했었거든요. 마당에 있는 집이시죠? 아니요. 저는 그냥 빌라에서 살았어요. 아, 그 당시에? 네. 지금은 아주 넓은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죠.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회사를 그만두고. 아, 예들 때문에. 자격증을 땄어요. 훈련사 자격증. 직업이 바뀌신 거예요? 네, 완전. 아니, 우리 후보님도 자랑하셔야죠. 토리죠. 토리는 또 수술 많이 했잖아요, 강아지가. 아니,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났었대요? 저하고 제 집사람이 유기견 회원이었거든.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 얘가 버려진 채 발견이 됐어요. 애기 때? 네. 아주 그냥 갓난쟁이.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. 분양될 때까지만 위탁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동네 어린애들이 이쁘다고 자꾸 만지고 얘가 뛰어 도망가면 따라가고 하니까 얘가 평소에는 닫아놓으면 대문 밑으로 기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. 조금 할 때. 동네를 그냥 다 뒤지고 했는데 이제 신고를 했죠. 그랬더니 얘가 양평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거야.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뒷다리 부분이 분쇄 골절이 된 거야. 한 년 지나갔구나. 그러니까 그냥 알라싹 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가서 데리고 왔죠. 와서 동물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더니 하여튼 수술이 좀 가능하겠냐 하니까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한 4년을 계속 약도 먹이고 치료를 해가지고 한 4년 지나니까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. 지금 잘 걸어 다녀요? 지금은 잘 뛰어 다니고. 대단하시네요.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제일 반가워요. 제일 반가워요.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는데 강아지 치우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는 행복감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 비교가 안 된다. 어떨 때 가장 좋은가요? 그건 모든 반려인들이 똑같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사가 막 했어요. 그런데 집에 와서 개를 보면 벌써 미소가 딱 져지죠. 이게 다 사라져버리죠. 이게 다 사라져버리죠. 나도 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표정이 굳어. 그러면 강아지 생각하세요 하면서 우리 집 강아지를 생각하면 웃음이 쫙 나와. 아까 저기 앞에서 사진 찍으시는데 토리가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찍으시더라고요. 우리 강아지 생각하면 웃음이 쫙 나와. 진짜 그렇죠. 아니 후보님은 진짜 요즘 많이 힘드시니까. 특히나 우리 강아지들한테 위로를 엄청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. 저는 뭐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.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정말 잘 안 돼요. 참. 비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